영국에서 제집 찾아오기라는 이체로운 비둘기들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출발에 앞서 물을 먹이고 날개에 도장을 찍고 허리를 조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이 비둘기들은 불란서의 포에서 출발해서 마치 사람과 같이 진영된 코스를 돌아 영국에 있는 꼴로 향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1등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2등 그리고 3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들은 천연적인 레이더 장치라도 가졌는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날아 지정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